대전에서 어떤 사목을 지금 하고 계세요? 네, 저희가 거기서는 여대생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요. 꼭 가보고 싶네요. 어색합니다. 신부님? 지금 방학이니까 학생들 없어요. 지금 오세요. 지금 가셔야 돼요, 지금. 아니, 계약하면 안 들여 보내주지 않나요? 신부님은 괜찮으세요? 남자들 취급 금지 아니에요? 아, 여학생만 있어요? 그렇죠. 더 가고 싶으시죠. 더 가고 싶네요. 프랑스부 신부님은 같이 가실 것 같은데요? 네, 같이 가십시오. 수능원장에서 모시겠습니다. 기숙사는 따로 있네요. 아, 네.